제가 오늘 모촌 쉬는 날이니까 저의 비법들을 낱낱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다리 붓기 빠지는 그런 마사지를 가르쳐드릴 건데요 TV를 보면서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리 한쪽은 이렇게 구부리고 다른 한쪽은 이 무릎으로 발목 붙다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힐 높이가 10cm, 11cm 이렇게 높다 보니까 다리에 무리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꼭 피곤해도 다리 운동은 빠지지 않고 꼭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리 한쪽을 펴시고 손으로 발목부터 무릎까지 이렇게 꼭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녀의 아름다운 다리 라인에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다리 붓기를 제거하는 마사지 TV였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많이 여성분들이 짧은 반바지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럼 힙 라인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벽을 잡으시고 그냥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면 힙 라인이 올라가고 예쁜 다리도 완성 좀 쉬워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쪽 사이도 빠지실 수 있을게요 네 맞아요 화장실인데요 제가 이것만은 지키려고 했지만 저만의 이렇게 특별한 세안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저의 이제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화장솜을 준비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습득습득 지우는 법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눈가 위에 살이 얇아서 나중에 되면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잡힌 화장솜을 이렇게 눈에 좀 이렇게 얹혀 놓으셔야 돼요 최대한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피부 결을 반대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코에 저희 피지가 많잖아요 여름철이다 보면 아마 이게 땀이 많이 나니까 피지가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T존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꼼꼼하게 지워주세요 톰클링증 짜시고 바로 얼굴을 비비시는 분 있죠 절대 그러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안 좋고요 손바닥에 적당량을 짜서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내주셔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안으로 마지막은 찬물로 꼭 헹궈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피부가 탱탱해지려면 마지막에 하는 찬물로 이제야 끝났습니다 아니 아까 아까 화장을 막 하셨던 오빈 씨 웃으면서 지금 카메라 한번 지금 한번 이 모습 아까 그 모습이 크게 담아 말은 왜 더뎌이시죠? 달라진 게 없다면서요 압니다 많이 달라진 건 하지만 그럼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주름이 갑자기 확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아직 20대시잖아요 그렇지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나중에 후에 이렇게 주름 없는 아주 틴틴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쪽 눈 밑에 있죠 이 부분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눈 밑에 피로도 깔아안고 혈색도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 눈물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엄청 아프실 거예요 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시고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주위 선생님들한테 물어본 방법인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지압을 하게 되면 맨 얼굴에 아마 이렇게 빨갛게 일어날 것이고 좀 아플 거예요 피부가 땡기고 그럴 때 집에 오일이나 수분크림 다들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수분크림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발라서 좀 맨들맨들해지잖아요 손이 그때 이렇게 지압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여드름 피부였어요 지금도 살짝 여드름이 있는 편인데 제가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세안제에 녹두팩이나 율무팩 있죠?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세안을 하게 되면 여드름이 없어지는 게 되게 효과를 본 편이에요 이런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에도 율무나 녹두팩이 아주 좋습니다 미스코리아 예비시도 꾸준한 관리와 예방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했다니 따라할 만하죠 저도 여러 가지 비법이 있었는데 선배님들도 아마 다양한 비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의 비법도 가르켜 주세요